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시작하는 마음공부라는 책입니다. 김종원지음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연한 박지원의 글에서 건져 올린 50 이후에도 성장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 인생 2막을 자유롭고 빛나게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하 일기의 작가 연한 박지원은 인생 2막을 잘 살기 위해서는 5가지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의 기반이 될 기초체력인 꾸준한 배움을 내면에 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실용적 삶의 기준이 되는 밝은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가능의 경계를 허무는 말의 내공을 배워야 하고 네 번째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분명하고 명쾌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지적 판단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단한 내면을 더해서 더 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져야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아주는 것들이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끕니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믿는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는 만나는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못된 마음으로 돌려준다면 굳이 그런 사람과 같은 공간을 나누며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계속 인연을 지속할 사람과 결별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재단하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참아주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아 굳이 참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으니 그런 사람을 정리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미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다. 아직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참아주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그의 무능한 시간과 어둠만이 가득한 시간을 참아준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것을 세상에 펼칠 때까지 믿고 기다린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능성만 믿고 그가 자신의 삶을 펼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온갖 고통과 고독을 참아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선택과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값진 기운을 전하는 소중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더 근사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처럼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항상 고민입니다. 청년 시절과 마찬가지로 50이 가까워도 미래를 생각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진로를 정하거나 수정할 때 보통 우리는 이 세 개의 선택지에서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지점은 돈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고 거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지점이 바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청년 시절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나이 50이 지나도 역시 일상에 치여 정작 좋아하는 일은 선택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선택지가 나름의 의미가 있고 얼마든지 빛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그것을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은 더 명확하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만약 돈이 되는 일을 선택한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면 순간의 만족을 높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도 돈이 되지도 않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되는 일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생각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나 현재의 안정을 선택한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고 갑자기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당장 누릴 수 있는 각종 이득을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가난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과 명예가 보장된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뭐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52호의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는 후회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근사한 판단은 세 가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을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근사한 선택은 우리를 근사한 곳으로 안내할 테지만 반대로 최악의 선택은 우리를 최악의 장소로 떠밀 것입니다. 말과 글로 늘 근사한 판단을 했던 연함에게는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1. 글로 상대를 이기고 누르려는 욕망 버리기 2.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3.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을 내면에 담기 연함은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을 지니고 살면 그렇게 나온 생각과 선택이 자신과 상대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쾌한 선택과 지혜로운 생각은 지능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마음을 통해 나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고 상황을 표현하는 수많은 글과 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나와 상대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할 근사한 선택은 근사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지만 마음을 바라보며 판단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이 스며드는 말은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난 사람이 많은 곳은 별로야 라는 말에 누군가는 넌 조용한 공간을 좋아하는 차분한 성격이구나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 사람들도 너 싫어할 거야 라며 날카롭게 대꾸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극이 너무 큰 말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의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이 90% 이상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혹은 상대가 누구든 진심을 전하려는 의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연한 박지원은 사는 내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신분이 낮아도 배려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상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것까지가 말하는 자의 몫이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었고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말은 듣는 사람의 귀가 열의 아홉을 결정하지만 그에 상관없이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있다. 말과 글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연함에게서 우리는 마음 깊이 스며드는 말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상에 맞는 언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늘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만 계속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이유는 같습니다. 주변에 늘 나쁜 소식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만 들려주는 사람에게도 거의 비슷한 횟수와 양으로 나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나쁜 소식을 접하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혼자 견딥니다. 슬픈 소식과 나쁜 소식은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나쁜 소식은 슬픔과 달라서 나눌수록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주변에 알려도 나쁜 소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물한 사람이라는 안 좋은 소식만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방법은 오직 혼자가 되어 스스로 견뎌내는 것뿐입니다. 조용히 나쁜 소식을 견디며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면 어느새 부정적 감정은 사라지고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 계단 올라가 의식 수준이 이전보다 높은 사람들과 좋은 소식을 즐겁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찾아오는 이유는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계단 더 올라가 높은 의식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나쁜 소식을 홀로 견디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나쁜 소식도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때마다 내면을 한층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사냥에 성공할 수는 있을까? 그러나 창조와 생산성을 강조하던 자신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답답한 시대를 살았던 연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 결국 성공하게 만든다. 운명은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걸 인정한다고 현실이 바뀌는가. 그게 아니라면 가장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사는 게 자신에게 좋다. 50이 되면서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이상에 맞는 근사한 언어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생각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상대가 자신이 부자라고 소개하며 다가온다면 그의 계좌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자세히 들어보는 게 더욱 확실합니다. 가서 그가 과연 부를 소유할 가치가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마인드로 인생을 바꾸자며 다가온다면 그가 그런 가치를 담은 언어를 사용하는지 보면 됩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의 언어가 곧 그가 살아갈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곧 그 사람이 가진 가치를 증명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의 역경을 이겨내는 삶의 지혜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 이 책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새로운 인생, 인생이 막을 멋지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